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은 OT입니다 OT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럼 무슨 OT입니까 여기 위에 있는 소울리드웍스와 오토캐드를 이용한 기계제도 실무 근데 지금 소울리드웍스에서 오토캐드를 이용하시는 분이 전부 북수일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북수일 책으로 보는데 여기 소울리드웍스와 오토캐드를 이용한 기계제도 실무 이거를 미래가치라는 회사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 제가 지금 인터넷 강의를 쭉 이거 오토캐드를 찍었습니다 찍어서 저번에는 뭐로 찍었습니까 하니까 빔으로 찍었습니다 자 빔으로 탁 찍었는데 일단 첫 번째 불만 강의 작년에 들으신 분이 그것만 듣고도 다 붙으셨습니다 붙었는데 불만이 뭐가 불만입니까 하니까 빔으로 쏘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왜 이 책에 있는 걸 빔으로 그대로 받아서 찍다 보니까 빔이 화면이 호옇게 보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자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기계제도 기본 이론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이 호옇게 되는 거야 이만큼이 이만큼이 호옇해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 뭐야 첫 번째 단점 안 보인다지 글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이 뭡니까 제가 책을 좀 얇게 얇게 가느냐고 예상 문제를 짙게 넣습니다 예상 문제를 짙게 넣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의문이 드냐 하면은 오우 나는 북수일 책인데 북수일 책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도면 보니까 많이 본 거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북수일 책에 있는 거랑 내용은 몇 페이지 대등소의 해 대등소의 그리고 대등소의 대등소의가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수일 책이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 그대로 보시면 돼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화면이 좋아 그때는 지금 빔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화면을 지금 전자칠판으로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된 것처럼 잘 보이겠죠 그치? 그리고 그때는 칠판에다 쓰다 보니까 빔 쓰고 옆에다 쓰고 하다 보니까 빔의 크기를 또 조여야 돼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전자칠판 쓰고 이렇게 딱 쓰면 싹 지워지죠 그리고 새로운 거로 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대비 소울리드웍스와 오토캐드를 이용한 기계제도 실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OT 겸 하는데 사실 OT는 어디서 다 했어? 북수일 책 찍을 때 거기 오리엔테이션 있죠? 그게 OT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책을 받으신 분은 북수일 책하고 대등소의하니까 북수일 책 가지고 강의한 거 페이지가 1에서 2페이지 페이지 많이 차이 안 납니다 1에서 2페이지 정도 차이 나고 동일하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 연세가 한 4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시험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저는 이 일반기계 건설기계 기능사 산업기사 전부 30대 미만이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30하고 40은 애매해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 드신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하니까 빼고 30대 미만이 보는 줄 알았어 그리고 30대 미만 봐가지고 몇몇 사람들한테는 제가 옛날에 올해 아니요 2014년입니다 2015년 시험 보신 분한테 전화도 걸어봤습니다 합격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무조건 붙었어요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해가지고 충분하시다 하는 거야 그런데 40대 되신 분들은 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누르고 높아심이라는 게 또 있으시더라고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완벽하게 붙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이거는 다 그렸습니다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붙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도 좀 더 봐야 됩니다 우선 책을 한 권을 더 구입하시더라고 책 한 권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보시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캐드 찍은 거는 앞에 동영상에도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좀 짧게 또 책 두께 두껍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강의 들으면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받아서 합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찍은 건데 이분은 또 뭐야 제가 가진 북수일 책 하나 사시고 또 시중에서 책 한 권 또 사시고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해서 이걸 다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거기서 도움이 되는 거 어떤 게 도움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뒤에 뭐 연습 문제가 많대 그래 연습 문제가 그러면은 따라하기 식으로 제 책처럼 다 돼 있습니까 제 책처럼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도면하고 도화기 3D 추출한 거 하고 이러면은 이해가 쉽대요 그 다음에 2D 도면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왜 앞에서 다 했으니까 충분히 누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도면 보기가 좀 힘들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래가치에서 이 솔리드웍스와 오토캐드를 이용한 기계제도 실무는 북수일 책에다가 북수일 교재에다가 도화기 여기서 나온 이 도면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책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면 북수일에서 이거를 만들지 왜 그럽니까 그런데 북수일이 아주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그러면 뭐 어차피 책은 많이 나가 많이 안 나가 책은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걸 그럼 다른 출판사에서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또 문제냐 북수일 책으로 보신 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도 이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면하고 3D하고 2D 들어간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생각이 드시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출판사에다 얘기해서 주경야독에 자 주경야독에 자료실에다가 올려놓던가 어디다 올려놓을지는 주경야독이 결정하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를 뒤에다가 파일로 파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북수일 책까지 신분은 이게 몇 페이지 됩니까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수일에서 난색을 표한 게 두꺼워서 그래 562에서 616까지니까 빼기 하면 4에다가 54페이지 약 54페이지 정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파일로 해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북수일 책 하신 분들은 북수일 책 보신 분들은 연습 문제는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셔서 책을 또 한 건 사실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귀격집 KS 귀격집 이거에 대한 거는 어디서 다 얘기했어? 북수일 책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북수일 책 가지신 분은 북수일 책대로 순서대로 쭉 나가고 도면 3D, 2D 해서 뒤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기계제도 실습 이 책을 가지신 분은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제가 진도를 쭉쭉쭉쭉쭉쭉 뽑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40페이지, 50페이지씩 쭉쭉쭉쭉쭉 나가는 건 좋은데 그렇게 시간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찍어 나갑니다 그럼 이 책의 앞에 내용은 내용은 이 책의 앞에 내용 다 지우고 이 책의 앞에 내용은 아까도 거듭 얘기 드렸다시피 뭐하고 똑같아? 북수일 책하고 똑같습니다 북수일 책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이 책 가지고 북수일 책 내용을 보셔도 돼 안 돼?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뒤에 캐드로 찍은 거는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게 전혀 이질감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북수일 책 가지신 분은 그 책으로 페이지 나가면 되고 뒤에 뭐 나가면 돼? 자료 이거 보고 연습하시면 되고 기계제도 실무책 있으신 분은 앞에 내용 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찍는데 조금 진도가 느리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퍽퍽 나간다 그런 분들은 북수일 책의 거를 봐도 보는데 지장이 없고 저도 그냥 이 내용이나 이 책의 내용이나 강의 내용도 어때? 야 99% 똑같습니다 99% 똑같으니까 1%는 뭐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시험 이런 게 조금씩 변한 게 나올 수도 있지 그거는 북수일 거 들으시는 분들도 앞에 거 들으셔도 되고 또 이쪽 미래가치 거 미래가치 도서출판 미래가치 거 들으시는 분도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북수일 책 가지신 분은 제가 페이지를 딱 맞춰서 나갔습니다 기계제도 실무 이 책 가지신 분은 내용이 이래서 2페이지 정도 차이밖에 나는 게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자 이거 봅시다 자 이거 보면은 이거 보면 기계제도 기본 이론 도면 이 도면 똑같죠 어느 책하고 북수일 책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2페이지 이걸 5페이지네 5페이지 5페이지 여긴 또 5페이지 3페이지죠 3페이지 얘도 똑같죠 단지 북수일 책은 요게 요 앞으로 갔어 북수일 책은 좀 편집을 조밀 조밀하게 해 놨어 이 책은 제가 웬만하면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북수일 출판사는 가서 얘기하기가 너무 멀어 장소가 근데 여기는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굉장히 가까워 수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바꿔라 얘기를 해서 조금 시원시원하게 만든 거 그리고 페이지도 이래서 2페이지 또 하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세가 4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빨리빨리 해 드립니다 빨리빨리가 이제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지 그게 빠른 거예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항들이 조금씩 여기서 북수일 책에서는 빠진 게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분들은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이거를 책에다가 싫을까 하다가 뺀 건데 그 중에 한두 개씩은 조금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뭡니까? 삼각법입니다 근데 삼각법은 삼각법 책의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12페이지 그럼 여기서 14페이지 되겠지 자 요런 겁니다 삼면도에 이 미래가치 책에서는 지금 12쪽 요런 게 좀 빠진 거야 그럼 요런 게 빠진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요런 거 올바른 투장도 선택법 요런 건데 실질상 우리 시험 보는 데서 이런 게 필요 있어 없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답변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도면 그려놓고 어차피 시험은 다 무슨 법으로 그려? 삼각법으로 그리잖아 삼각법 근데 이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요런 게 조금 조금 첨가된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제 북스일 책에는 이게 없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넘어갔더니 14페이지 이거 아니고 이 그림 자 주투장도 배치시 주의사항 이거는 북스일 책에 있는 내용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질감 가지실 필요가 없고 북스일 책 가지신 분은 북스일 책 가지고 그냥 강의 들으면 되고 또 미래가치 있으신 분은 미래가치 책 가지고 북스일 책 봐도 이해가 안 가? 이해 가는데 페이지만 한두 페이지 조금 늘어났다 2차 밖에 없습니다 그럼 늘어난 페이지가 또 새로운 겁니까? 제가 보기엔 시험 보는 데 지장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첨가했으므로 시험 보는 데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또 넘겨서 몇 페이지 봅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298쪽에 솔리드 웍스를 이용한 동력 전달 장치 모델링 및 오토 캐드 도면화 작업 해가지고 솔리드 웍 시작하기 돼 있지 여기서부터는 북스일 책이나 미래가치 책이나 페이지를 똑같이 마쳤습니다 왜? 저도 안 그러면 또 페이지 마쳐서 캐드를 또 그래 또 찍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전부 북스일 책이나 미래가치 책이나 전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책을 이렇게 만든 이유 만든 이유는 뒤에 뭐를 더 넣기 위해서 페이지 아까 계산한 거 56페이지에 예상문제야 연습문제야 연습문제를 넣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셔가지고 짧은 기간내 저는 원하는 거 한 몇 개월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 짧은 기간 기간이 며칠 한 20일 하루 한 3시간씩 그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캐드는 지식이야 기능이야 기능입니다 얼마만큼 연습하느냐 따라 있는 거에요 연습하느냐 따라 있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는데 북스일 책이나 미래가치에서 나온 책이나 다 같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어디서 들으시면 돼? 북스일 책의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